오늘 방송 쉬다가 머리 깎으러 나왔거든요 아 머리 내리자고? 그럴까? 그러려면 머리를 이만큼 깎아야 되겠네 헬로우 헬로우 아 여기 발송있다 컷팅? 안녕하세요 컷팅해요? 컷팅해요? 코리아 아저씨 잘 깎으러지 잘 모르겠다 아저씨 머리를 어떻게 깎지? 밴디컷 하라고요? 이렇게 깎아달라고 하면 되나? 여러분 나 약간 걱정된다 한국에서는 그냥 자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는 잘 되는데 오 구역 오 우 우 우 우 우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이거 아니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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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아니, 이거 아니잖아. 아니, 이거 아니잖아. 아저씨 아저씨 네 괜찮아요 좋아요 아저씨도 한개 먹어요 아저씨도 한개 먹어요 아저씨도 한개 먹어요 아저씨는 아니야 이건 내가 먹어야 돼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 바이바이